안녕하세요. 오전에 커뮤니티 공지를 했었는데 못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SK텔레콤 고객 대상으로 코빗이죠 이더리움 6천원입니다. 100% 지급이죠 혹시나 코빗 신규 없다 그러면 1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만 있으면 되고 일단은 뭐 SK텔레콤 이더리움 6천원은 T멤버십의 어플에서 상단에 T멤버십을 누르고 중간쯤에 보면 5월 T데이 혜택 중에서 5번에 있습니다 이벤트죠 쿠폰받기를 눌러서 내 쿠폰번호를 발급받은 다음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1등은 500만원 2등은 100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안 될 테고 응무만 해도 6천원 상단에 이더리움 100%고요 바로 즉시 에어드랍되고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코빗 앱이 있어야 되고 등록하는 방법은 나왔는데 T멤버십에서 내 하면 되고요 쿠폰받기 누르고 복사함에 등록하기 누르면 다 링크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 기타 주의사항인데 T멤버십 할인형 적립형 고객은 모두 이용하는데 T우즈 라이트 고객은 안된다고 합니다 T우즈 라이트는 뭐죠 근데 혹시나 코빗 계정 없는 분들은 첫거래하고 신규 가입하고 추천 링크로 가입하면 5천 5천원 해서 총 15,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가입한 이후에 여기서 이벤트 페이지에서 리워드 바퀴를 눌러야 됩니다 바퀴기 눌러야지 들어오고 충분히 추천 코드로 가입하는 분들은 그 5천원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6천원 링크 코빗 신규 추천 링크 그리고 코빗 에어드랍 링크 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다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